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네 두번째 59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그라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 일품인 채리티 버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헷레몬은 좀 쨍한 실제로 헷레몬은 아니구요 그린레몬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정말 헷쌀처럼 약간 헷레몬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진짜 그 어떤 쨍한 원컬러의 느낌이 좀 돋보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채리티 버스트 그라데이션 오늘 보니까 저희 옷도 그라데이션이에요 블랙 진회색 연회색 흰색 점점 밝아져 이렇게 이렇게 밝아지고 점점 이렇게 밝아지고 잘 갖다 붙인다 오늘 내가 백발이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주는게 블랙 계열이잖아요 시계는 하얀걸로 포인트를 딱 주고 저는 화이트 계열이니까 까만걸로 딱 잘 갖다 붙인다 잘 갖다 붙인다 기가 막히다 요새 내가 흰 머리가 많이 나 잘 갖다 붙여야지 좋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블랙탑 이렇게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그라데이션 채리티 버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구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쫙 읊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오구하는 그래도 조금 다른 영역이다라고 했던게 세거소리 세거소리 글로스의 탱탱함 길 안 든 것에 뭔가 그 와일드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었고요 그런 것들의 매력이 어떤 포인트에서 나오냐면 클린톤의 그 하위 영역이 땡땡하게 살아있어서 좀 더 뭐랄까 팝적으로의 활용도가 좀 높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게인이 좀 더 단단하게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길들이는 재미가 있다 원래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세차 길들이는 얘기를 했지만 세차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악셀 딱 밟았을 때 빡빡하게 나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차가 길들고 나면은 이제 밟으면 슬로우 슬로우 나가잖아요 근데 그 빡빡하게 나가는 그 느낌에서 아 새차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악셀도 한번 풀악셀 한번 밟아주고 이렇게 제동도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빡빡 한번 해보고 해서 길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길들이는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에이징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일부러 그래서 여유가 작은 여유가 있지만 일부러 중고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새거 사서 길들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 무조건 내 손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감성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체리티 버스트 가격 동일합니다 944점이고요 네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럼버 932729 모델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4.02kg 두께는 48에 조감 51 나오고요 아치 백은 없고 아치 탑만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시빅플의 뒤뚜레는 81mm로 지난 시간보다 약간 두꺼워요 네 탑은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이고요 하이드 글루 핏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오가니에 글로우스 피니쉬 깜딱깜딱하죠 피피티스 라운드드 미디엄 시쉐임넥에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입니다 너트는 나일론 재질의 42.85mm 너비고요 스트링 게이지 010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에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버프레스에 커스턴버커 알리쿠 3마그네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2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에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3W 픽업 셀렉터고요 ABR1 니켈 플레이티드 브라스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텔 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체리티 버스트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마샬입니다 마샬 밀 구체 5 5 아 으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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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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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하이가! 오! 하이! 오! 하이! 시원하다!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약간 새거 감성이 약간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마셜 개인 해보겠다 오! 하이! 오! 하이! 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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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에 어우, 꺼꿀꺼꿀 한게 참 좋다 좋습니다 어우, 꺼꿀꺼꿀해 그럼 바로 반주 지나신 거 같은 걸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카우 아 더 오래 치고 싶다 선생님 새거 감성에 푹 빠지셨습니다 진짜 좋으네요 네 선생님부터 한줄 평 드릴게요 체리 스무디 체리 스무디 알겠습니다 풍성하고 달짝지근하고 약간 체리 껍데기 때문에 꺼꿀꺼꿀해 약간 체리 스무디 요새 MG들 느낌으로는 체리 탕후루 약간 바삭한 느낌 하의가 탱글한 느낌 저는 그 탱글한 느낌을 좀 살려서 하의가 땡땡한 기타 핫땡기 탕후루가 핫땡기네 약간 이런 느낌 핫땡기들 핫하게 핫해요 핫땡기 네 스쿼드 를 펴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 79 지나 시간과 동일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체리티 버스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장 폭발 팩토리 버스트 갑니다 굉장히 강해 좀 뭐랄까 좀 강렬하죠 불붙은 느낌이 물씬 나는 좋습니다 자 팩토리 버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저희는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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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